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규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SNS에 추모의 글을 올리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목숨으로 국가를 지키고 헌신한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어제 늦은 밤까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환 위원 등 위원들과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ICBM 발사 대응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이 당선인 신분인 차기 국가정상과 취임 전에 통화를 하는 건 드문 일인데 최근 급박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또 오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ICBM 도발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내용과 대응 계획 등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